일단 난 취하면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대. 그리고 이렇게 막 가. 막 가가지고. 야 너 괜찮아? 너 취했어? 진짜 괜찮아. 진짜? 이렇게 하는 거지. 뭐라고 진짜로? 그래 그럼 그런 게 한 번 우리도 해볼까? 나는 얘기해. 내가 일어났어. 자 내가 일어났어. 너 괜찮아? 너 괜찮아? 괜찮아? 너 괜찮아? 너 괜찮아? 괜찮아? 안 취했어? 괜찮아. 너 괜찮아? 너 괜찮아? 너 괜찮아? 너 괜찮아? 너 괜찮아? 너 괜찮아? 내가 안 괜찮아. 나는 한 손으로 해봐. 야 나도 안 했어. 어 끝났어요? 저희 다음 강의야 끝났어요. 4시에 오셔야 돼요. 네, 좋으셔야 돼요. 끝났어요. 끝났어요. 끝났대요? 계루가 계루가다. 지금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? 지금까지 까지? 아 나 진짜요. 4시에 다시 오셔야 돼요? 브레이크 타입. 브레이크 타입. 밥도끼면 줄 쓰는 거야? 네.